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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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고싶게 생겼어 여기 딱 누르면 에너지가 넘치기 얼마나 좋을까 엉지야 생겨라 에너지 버튼 지문인식 아빠를 알아보는 지문인식 인증되었습니다 인증되었습니다 어묵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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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었어? 안 먹었다? 어? 어? 밟았어 밟았어 네 노키 띄앙 인형의 방식이 나의 방식이 이제 일찍 음 어 음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밥 먹었어 음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 안나왔어 다 안나왔어 똥꼬아 똥꼬가 아파서 세게 닦을 수가 없네 그래 그래 똥꼬아 똥꼬아 많이 부었지 응 그래 그래 똥꼬아 또 놈을 다 아마 들어가지고 핥고 싶어가지고 그럴 거 같아요. 지금은. 막 이렇게 들다가 계속 들어서 저기를 보고 싶은 거죠. 아 여기 아파서? 네. 지금 제가 연고 발라놨어요. 그리고 연고도 오늘 같이 좀 드릴게요. 난 다리가 불편한 줄 알았어요. 잘 안 펴지는 거 같고 오래갖고. 근데 걸어 다니는 거 보면 잘 걸어 다니거든요. 네. 또 걸어 다니는 게. 지금은 아무래도 항문 쪽에 통증이 있고 계속 신경 쓰이니까. 아이고. 아 저기가 금방 얼른 나아야 되는데. 잘 먹기 시작했더니 이제 싸는 게 문제네. 그러니까요. 일단 만약에 여기가 계속해서 막히고 오래 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결장 자체가 늘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. 수술해야 되나? 어. 어. 근데 요 나이 때는 사실 너무 어려서 수술할 수도 없죠. 다 성장해서는. 네.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쪽이 개선되기를 바라봐야죠. 소독하고. 네. 음. 제가 안쪽에서 오늘은 먹였거든요. 네. 반약약. 하루에 한 번이에요. 하루에 두 번 먹여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저녁으로 생각하고 내일 아침부터 먹여주시면 될 거 같아요. 어. 오줌을 싸네요. 저렇게 나오는구나. 선생님 지금 잘 tonight. 어떻게 하지. 죽었어. 특파야. 아 특파야. 잘했어. 많이 tuna 사는데. 아 똥도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. 이제 제가 닦을게요. 저기는. 약간 농축되어 있는 오줌인데 이정도까지도 색깔 괜찮아요 떡볶이 또 있을거고 아이고 밟았어 닦아줄게 잠깐만 있어 발 닦아야기에 좀 돌아다녀 다리에 힘 좀 붓게 여기 손바닥만 한게 진짜 이렇게 아파서 어떡해 쭈꾸미가 이렇게 아파서 어떡해 콩마가 안나와 콩줘도 콩 촬영 중 처음에 콩 코멘 콩 콩 콩 콩 콩 오빠 더워줄게 가자 배가 꾸루꾸루케잉 끓기전에 이거 빼줘야돼 꾸루꾸루꾸루꾸루꾸루꾸루꾸루 굳기전에 이거 빼줘야돼 굳기전에 이거 빼줘야돼 아구 아프지 아프다아 이거 으응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다 됐다 다 됐다 고생했다 맨날 일어날 때마다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치? 어? 아이고 기분 좋아? 아이고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릉그릉그릉 3 days later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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